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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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린도가 고린도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부터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왔던 편지로 전달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다 전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린도우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가 많은 회계와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그것을 알고 디도우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린도우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자기 중심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언약대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없더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친다면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갈등과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해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중요한 사건들이나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강단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론에서 조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25교회의 응답을 받는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런 답 저런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문제도 오고 때로는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시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달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복음으로 말면 아마 모든 삶에 대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던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많은 답도 줘야 되겠지만 지금 바울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정말로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낙심하거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5교회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거를 지금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저래? 저거 좀 바꿔야 될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25의 응답을 받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로 꼭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25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면에 있어서, 능력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은사가 문제가 될 만큼 많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문제가 될 만큼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과 예언과 기적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났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져 있냐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선은 너희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렀던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시기까지 더욱더 너희들을 경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바울의 심정의 망대인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있어서 그게 다 바울의 망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문제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지.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심중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덕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믿붙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론에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망대가 너희들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받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알고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 치유 서밋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든든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려내릴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났을 때에 사실은 구원받아서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구원 뒤에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저희 대학교도 나름 한 두세 주부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니까 연애도 하고 대학에 가면 나름 직회가 있으니까 직회 안에서 대면 사역도 하고 또 교회에 있으니까 일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이지 않은 갈등들도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 고린도 전설을 이번 달에 메시지 받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랩렘트를 향한 서밋의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축복 속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아이들에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세우려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갈등이 이렇게 많고 일들이 많은데 왜 근심이 안 되지?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21일 단일 작정 기도를 하고 저희가 28일까지 3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에 들어가는 요일이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그 요일에 그 지역이 기도하는 걸로. 한 주간 이렇게 하니까 나름 자기들 나름끼리 이렇게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대. 그게 다예요? 다야. 나머지는요? 너희들이 응답받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회 현장에 잠깐 갔다 오니까 그렇게 그 지역이 오늘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런 기도를 쭉 하면서 자기 개인이 놓쳤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고춧가루, 참깨 이런 거 통에 담아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붓고 나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또 생겨요. 그럼 또 더 붓고. 그래서 충만하게 채워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냥 구원해서 이제 천국 갔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대구 살리고 2, 3, 7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은 너무 당연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광야를. 사실은 광야를 나왔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도 많지만 사실 애굽에 있으면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노예라서 그렇지. 때 되면 밥 주고. 일 시키면 일하면 되고. 애 낳으면 노예로 키우면 되고. 뭔 걱정을 하겠어요. 광야이 나오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정말 뭘 먹어야 되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먼트들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서밋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서밋의 축복. 성도를 향한 중직자를 향한 삼 제자의 그 시련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도 아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부족한 게 조금 있을지 모르고 가정의 형편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희들을 점검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요. 더 키워가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얘기하셨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야. 이 복음 때문에 너를 남은 자로 이 땅에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라. 너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리고 반드시 그 현장을 정복할 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야. 정말로 이제는 너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우리의 망대가 되고 이게 우리 인생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사실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정확한 각인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지. 그게 정말 우리의 망대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25를 누리는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냐.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월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요.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을 풀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할 수 없는 죄와 운명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 수롱으로 잡혀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봐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봐도 성공은 해도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그걸 자기 영은 압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물질을 가지고 가지고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프림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혼란할 수밖에 없냐.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경쟁과 그런 사회의 시스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창세비 11장까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제국은 그 시스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성공, 물질, 자신.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정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이 뭐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3, 9, 3입니다. 쉽게 마음에 딱 담으란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려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보십시오. 그걸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을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3, 9, 3입니다. 그걸 놓칠 때마다 시대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게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냅니다. 어디로? 가난으로.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내고 출애국기 19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네가 샘플이 돼야 돼. 너의 그 복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열방이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너는 가난에 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전해서 가난까지 거기서 가장 완벽한 축복을 부르는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사무엘라 7장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었게. 그 집은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서 성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는 성전을 세워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인데 이게 결국은 393이잖아요. 다윗이 결국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애국이나 페르시아보다 엄청난 재물과 군대를 가진 게 다윗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창세기 11장이죠.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가 지구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한참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신약에 이르러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4등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하신 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언약과 비전은 그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의 큰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흐름을 잘 살펴 합니다.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그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 그게 기도의 시간표고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난을 가기까지 결국 그게 기도의 흐름이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나의 현재의 상황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탈란트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공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일 갖고 기도를 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 조금 응답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허황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가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많은 것들은 그대로 놔둔 채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털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가 있고 내가 정말 해결 안 되는 무능이 있고 우리 가정에 가난이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난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유대 정말로 우리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혹시 6년 전에 너랑 신앙생활을 했던 애 어디 있어? 모르는데요. 답답하지 않아? 그 친구가 여기 없는데 예배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지 않니? 정말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정말로 복음에 이 축복을 놓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오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누구도 관심 없는 곳 성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애가 오늘 자살한 애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정말로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옆에 지쳐있는 그 아이들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자기 동기로 가득한데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는 한 개입니다. 그 중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확한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응답 따라가는 거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되는 것이다. 레미너뜰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연애하려고 온데의 상황 뛰어다니지 마라. 멋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줄 설 거야. 뭘 쫓아다녀 그걸. 정말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정확하게 내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구 지역에 놓쳐버린 곳 정말로 성공을 향하여서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곳 무너져 있는 그곳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죠? 땅 끝. 이삼지.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나에게서 시작돼서 2, 3, 7까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정확한 CVDIP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 축복과 전도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시작되겠냐는 거죠. 그게 24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이 기도가 내게 담길 때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놓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물론 좋은 데는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하급의 현장에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현장에서 보금 놓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정말 거기에서는 많은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정말 성공에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수없는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인생이 뭔지를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게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정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로 이제는 지금 스바니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인 거예요. 그때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내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의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에 지유하고 그런 현장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랩런트가 기도 제목을 하나 내면서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 어려운 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복음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친구를 놓고 지도 같이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한 언약과 영적인 사실을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시공간의 초울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작품. 그 영원은요.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 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나의 CVDIP가 정확한 겁니다. 이게 바울한테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아니구나.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비전 사람 살리는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걸 드림으로 꿈꾸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랩런들이 착각하는데 비전이 뭐야 부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는 게 아니겠지. 뭘 염두하고 그래요? 나 무슨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직장에 가서 성공하는 게 비전이요. 그거 비전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된 게 비전입니까? 그러면 감옥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CVDIP가 분명했고 총리에 있었을 때도 비전과 은양이 분명했어요. 뭡니까? 보금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 현장에서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게 진정한 비전이었죠. 그걸 꿈꾼 거예요. 요셉은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들이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그 꿈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힘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프랙티스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난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게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떨어지고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시공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25응답의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모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가슴 속에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이런 정확한 정체성과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 고린도에 나타난 문제는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서 찾아가게 돼요. 이게 정확한 정체성이 각인되어 있으면 모든 삶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주일날 가서 응답 누리고 혼자 그 말씀 가지고 인도 받아가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뿌리가 내려지는 여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것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삼서밋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내 과거 내 무능에 빠져 있지 않겠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되어져요. 그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소를 물가에 끌고 오는 가도 먹이시는 못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작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계속 내려지는 집입니다. 끝나야 될 시간이라서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 본론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삶의 만지에 대해서 많은 답을 주지만 결국은 보금이 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률의 문제가 왜 생기냐. 이 사람들이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워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30절에.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 받아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가 받은 모든 축복인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을 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 오지 않았냐. 분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보금 안에서 너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된 지체인데 분률? 그건 너희들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은 보금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력의 문제와 세상 재판에 넘겨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죄사함을 받은 그 십자의 능력을 용서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할 수 없어? 그 능력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지혜가 있다면서 지혜가 없어서 지금 그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야? 차라리 당하고 말지 그걸 그렇게 갖고 가서 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것을 하니?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너희는 그 용서가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 문제가 아니라 제사로 말미암은 재물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 안에만 해도 고과학적으로 성전이 세 개가 있었어요. 엄청난 성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전부 다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먹어라. 너희들은 자유한자다. 그런데 그걸 먹었는데 약한 자들이 시험들만 하잖아.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정말 기준이 뭐였냐. 그다음에 성찬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먼저 먹어요. 지금처럼 우리 빵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게 그때는 성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 좀. 밥 먹고 죽은 귀신이 있어.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더 넘어가면 사도에 관한 문제들도 나오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때 방언으로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유익이 안 되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뭐였냐.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러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을 두고 해. 정말 십자가에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네가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냐? 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너희가 그걸로 왜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 날 듣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들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방해되는 결국 그게 참세기 삼략 수십일이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25회의 축복의 결론이 뭐냐. 제자예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넘어가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원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돼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자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기도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추혜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도 저녁에 도전하세요. 10분 정말 하나님의 이 삶 무삼을 누리는 기도 시간들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이 현장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시간.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10편 119편 71편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엽기 4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알게 됐다.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선조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내가 요셉의 족속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가능합니까? 가장 힘들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을 늘 나한테 부어주셨다. 그 고백을 고린도 후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기도를 누리심으로 정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각인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보금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참 제자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업과 미래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